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름아 부탁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이죠.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좋은 일들 그리고 연애나 금전적인 일들 또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모두모두 잘 풀리길 바라면서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여러분 부탁해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이 여름에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요. 자 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먼저 제가요 타로에서는 전부 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가 좋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는 조금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연애가 좋으면요. 비즈니스나 다른 기우는 하얀 곡선. 왜냐하면 연애가 이렇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선택지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타로를 한 장 한 장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류펜은 아닐 거예요. 류펜은 소년, 광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제외. 제외가 아니냐면요. 과거에 알던 사람한테 적극적인 대시를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타로는요. 이렇게 컵이에요. 그리고 물이 넘쳐 흐르고 있고요. 새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에서 이 물. 그 사람이 여러분의 향한 마음이 이렇게 흘러 넘쳐요. 그래서요. 새가 돼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자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백조라고 하나요. 새 두 마리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트. 하트라고 보시면 돼요. 목을 길게 빼서 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후광처럼 역시 감정의 컵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떴어요. 하늘에. 그에게 뭐냐. 누군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고요. 이 여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팡이예요. 그리고 땅에서요. 새로운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차. 전차의 타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달려온다. 밀어붙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전차와 이 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여름.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주의사항 알려드린다면요. 이 전차는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온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분이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에서 좋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감정을 상징하는 이 타로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일방적일 수 있어요. 일방적이라면은 이 여름. 여러분이 조금 귀찮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려의 말씀 드린 거고요. 이 정도 타로라면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백해 올 것이고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이 여름입니다. 딱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카로운 창을 든 사내가 있고요. 창끝이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트러블을 암시하는 거예요. 트러블. 이 첫 번째 줄은 전체의 총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연애 그리고 이쪽은 비즈니스나 여러분이 하시든 일에서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인지 총운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석상이에요. 석상 석상 목적 달성과 기회가 다가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타로의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날카롭죠? 시뻘겋고요. 여기도 시뻘겋고요. 이 타로는요. 북소리 북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조종받게 되어 있다. 그런 타로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보실 일이 생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시고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확실히 좋은 걸로 눈에 들어오는 타로는 이 한 장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이 연애 이 여름에 들어있습니다. 연애가 너무 좋네요. 고백도 받으실 거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보일 거고요. 하여튼 연애로 바빠지실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비즈니스나 이직에 관한 그런 질문인데 여름은 뭐 또 사랑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여름에 들어있는 연애의 기운 요거를 좀 확대해석하자면요. 대인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그리고 많이 활동적으로 밤이 길잖아요. 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일찍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조금 활동적으로 주변의 지인들 많이 만나시고 또 그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여름에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고 많이 풀릴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해 해주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오는 좋은 기운 행운이 있으세요. 목적 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쥐인도 있는 거예요. 연애운이 좋다. 요거를 확대해석하면 대인관계 고요. 딱히 다른 쪽에서는 트러블 예상됩니다. 여기 비즈니스 에서도요. 이런 지팡이 그리고 컵이 나왔어요. 이건 꾸준한 노력 그리고 성실함을 상징하고요. 제가 북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제3자의 말을 듣게 된다. 수동적으로 눈치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게 여기 보시면요. 황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황금의 동전이에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아직 노력과 끈기 성실함이 더 필요한 시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여름에 여러분은 누군가 귀인을 만나실 거고요. 그런 귀인으로 인해서 막혔던 일들이 많이 풀리시겠네요. 그러니까요. 활발히 활동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초점을 바꿔라. 초점을 바꿔라. 자 말탄 기사는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차의 타로와 말탄 기사가 있어요. 확실히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겠네요. 귀인이고요. 연애에요. 이 여름 대인 관계로 인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황금의 기운 불러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여름을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두번째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일들 한번 미리 점쳐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꽃들에 둘러싸인 앨리스 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사슴을 보듬는 앨리스 가 있습니다. 연민이고요. 아쉬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환이에요. 자 그리고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앨리스 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반전을 암시합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자 걱정하시던 일이 있으셨나요? 좀 불안에 떨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결과의 발표를 기다리셨나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연민에서 환희로 갑니다. 반전 손바닥 뒤집듯이 여름 여러분은 굴곡이 있으시겠지만 고슴도 치에타로 트러블과 문제거리를 암삽니다.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가만히 있어도요. 자꾸만 일이 꼬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구요. 그런 일들이 요렇게 환희와 연민 아쉬움을 거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우리는요. 앨리스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 얘기가요.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걱정은 반전을 맞게 되구요. 꽃을 들고 환호성을 올리고 기뻐하는 이런 하트의 기사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주문을 대내어도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결과가 좋을 거니까요. 자 가운데 비즈니스나 금전 은혜서요. 여기 이렇게 카레타로 그리고요. 두 남자가 씨름을 하듯이 서로의 몸을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슴도치의 타로와 맞물려서요. 여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 불안함 연민과 아쉬움 무언가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어요. 여기 컵으로 상징되는 감정의 타로 그리고 가면을 들고 있는 여인이에요. 모두 감정의 타로입니다. 이런 황금의 타로는 땡글땡글한 황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잔뜩 나와줬어요. 사람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를 살만한 일들 역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일이 꼬여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가면은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가면을 써버리고 여러분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나 이 타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예요. 스타 기회와 희망 이런 기회와 희망의 타로가 황금의 타로에서 비즈니스나 금전운에서 나온 게 굉장히 특별한 거고 좋은 겁니다. 요런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운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에서 스타라는 뜻은 가만히 있어도 일이 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그냥 그냥 일을 손에서 놓고 그냥 놓으셔도 결과는 좋을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돼?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타로예요. 그 위에 제가 아까 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꽃 속에 둘러싸여있는 앨리스 좋습니다. 여러분 여름엔요 반전이 있을 겁니다. 맨발에서 벤츠까지 바지라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맨발이신가요? 벤츠 타실 거예요. 반전이 있고요. 연애는 소란스러워요. 여기 남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자가 웃고 있죠.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반대로 횃불이 있고요. 여자가 이렇게 옷에 치마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좀 소란스럽습니다. 이 타로는요. 칼의 칼 심판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사랑을 암시하는 섹슈얼 타로에서는요. 무조건 남녀가 끌어안고 그런 타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칼이에요. 칼 심판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이 많고 복잡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연애는 딱히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방면에서 두루두루 번거로우실 거예요. 고를 때마다 흔들리거나 마음을 주지 마시고요. 일단 칼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쳐내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이번 여름이에요. 일단 연애 쪽보다는요.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크게 걱정거리가 있으셨나요? 고민거리가 있으셨나요? 풀릴 거예요. 환희 그리고 스타 가만히 있어도요. 그거 아시죠? 자고 일어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돼있었다. 예. 맞아요. 강을 건넌 앨리스 반전이 찾아올겁니다. 자 네.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 좋습니다. 기다리세요. 예.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반전을 기다리세요. 여름의 시작부터 예. 좋은 일들이 펼쳐지기보다는 예. 기다려보시면 예. 예. 광대의 타로입니다. 이동수예요. 어딘가로 떠나실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직이나 예. 다른 일은 예.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이동수가 좋습니다. 예. 요 광대는요. 새로운 출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그런 타로니까요. 반전 예. 지금까지와 손바닥 뒤집듯이 예.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름 예.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여름아 부탁해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요. 좋은 타로들로 멱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 자. 세 번째 선택지는요. 이 찐 찐 사랑이라고 하죠. 찐 사랑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나이대가 그러시다면요. 결혼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좋은 분을 이 여름에 만나시게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솔로 솔로셨다면요. 저는 자. 연애의 기운 그것도요. 예. 그냥 짧게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래 만나고 길게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도 좋을 만한 괜찮은 말글대로 인연을 만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예. 자. 여러분은요. 여름이 됐든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단 무언가 하나 노리시는 분이세요. 일이나 학업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 산고를 겪고 있는 어머니의 타로 임신을 한 어머니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이 어머니의 타로는요. 열 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힘들잖아요. 그런 고통의 그런 인내를 상징하는 그런 타로입니다. 여름 뭐 휴가 그런 거 예. 일찌감치 때려치우시고요. 그리고요. 남들 다 놀 때 같이 놀겠다. 그런 마음 약한 마음 또 일찌감치 저쪽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고요. 여기 칼을 든 사내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시뻘겄네요. 자 그리고요. 또 시뻘건 석상을 든 사내가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태양 보이시나요? 자 태양이 든 거예요. 목적 달성과 성취 결과의 완성을 위해서 태양이란 건 그런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창 고집을 피우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석상 돌땡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런 꾸준한 노력 그런 성실함 남들을 다 놀 때 우직하게 책상 앞을 지키는 그런 묵직한 엉덩이 예 노력과 노력과 노력 심지어 먹은 것을 토해내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예 막 꾸역꾸역 먹은 걸 토해낼 정도로 자 노력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요게 일반적인 일들이라면요. 요 가운데는 비즈니스예요. 칼이에요. 칼. 여기도 칼입니다. 여긴 아예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의 얼굴 심장을 상징합니다. 심장에 칼이 꽂혀 있어요. 여기 이 왕자에 앉아있는 여인은요. 여황제입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그냥 막 벗어나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러지 마세요. 나무 재생과 그 다음에 성장을 암시하는 이 나무에 여자가 묶여있고요. 아이가 이렇게 무릎을 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리만 지키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여기 보시면요. 높은 높은 곳에 올라간 지휘가 상승된다. 성장 그리고 성숙 이거 굉장히 좋은 타로입니다. 오히려 황금보다도 더 좋은 타로예요. 일도 일도 잘 풀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실 거예요.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본다는 의미의 이 타로는요. 지휘의 상승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약해질 생각 하지 마세요. 남들 놀 때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런 결과가 따라줄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실 거고 지휘가 상승하실 거고 직장으로 따지자면 승진운에 있고요. 비즈니스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끝을 모를 정도로 잘 풀리실 거예요. 다만 역시 다만 제가 초반에 상고니 뭐 여기 뭐 시뻘건 타로 뭐 꾸준하게 해야 되니 뭐 창이니 뭐 카리니 제가 말씀드렸죠. 연애에서도 비슷합니다. 찐 사람 찐 연인 인연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지만 결론의 자리에서는 여자가 울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커베타로 여자는 울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년이요.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마법사 마법사로 상징되는 연애 입금 외모에 자신의 매력을 뿜뿜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요. 태양과 운명의 수려받기 태양이라면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으십니다. 무조건 좋은 거고요. 운명의 수려받기는 그 때가 왔다.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할 그 때가 왔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인연과 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결론은 울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 여름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하자면 노력이에요. 무더운 더위에 휴가 같은 거 바라지도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달려가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힘들어도 견뎌내시는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실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물론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 가지를 다 이뤄내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여름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제 얘기를 믿어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던 그 일에서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 여름이 다 지나갔을 때 여러분은 지금 상상 하지도 못했던 그런 높은 지위 높은 자리 높은 목적 달성을 이뤄내실 겁니다. 자 내 인생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신중하게 접근하라. 자 신중하게 접근하라. 그렇죠? 빨리 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자 빨리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전차의 타로 예 밀어붙여라. 꾸준히 노력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고요. 자 신중하게 접근하라. 마지막까지 달리세요.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서 달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은 성공으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여름을 응원합니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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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아 부탁해 여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름아 부탁해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요. 일단은 겸손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황제 시작부터 황제예요. 자 그리고요. 태양의 타로가 있습니다. 황제와 태양은 너무 강렬한 타로이고요. 너무 좋은 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는요.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오히려 일이 엄청 잘 되고 잘 풀린다. 해석보다는요.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런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빨이 통할 거고요.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갈 거고요. 주변에 걸림돌이 나타난다거나 라이벌이 등장한다거나 그런 거 다 제껴버린다고 하죠.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이번 여름이에요. 여러분은 여름이 되면은요. 뭐라고 하죠. 몸이 뜨거워지고 더 활동적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요. 여름이 맞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은 계절로 따지면 여름 성향이 강하십니다. 여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여름에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타로는요. 제가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라고 활용하는 그런 타로이거든요. 이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타로와 이어져서 나온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타로예요. 말 그대로 극과 극 태양과 죽음 극과 극이기도 하고요. 타로가 대답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타로를 펼치면요. 키워드라도 하나쯤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 무언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죽음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만 임하신다면 풀려나갈 일입니다. 여기 방패를 들고요. 칼을 든 소년이에요. 만약에 그 일에서도 겸손하지 않으시고요. 방패 핑계를 대시고요. 여러분 황제 고집을 피우신다면 일이 더 커지실 거예요. 전체적인 총 운에서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겸손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이런 겸손의 키워드로 비즈니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칼도 있고요. 지팡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비즈니스 비즈니스 동글동글한 황금의 동전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팡이 지팡이는 노력을 상징하고요. 칼 칼은요. 다툼을 상징합니다. 비즈니스 에서는 화합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내셔야 되고요. 어지간하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나요? 자 그렇다면 동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어쨌거나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직을 바라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혼자 결정 내리시기 보다는 정보들을 많이 모으시고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됐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요. 8번입니다. 황금의 동전 땡글땡글한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도요. 남녀가 이렇게 껴안고 고개를 숙이고 걱정 근심을 암시하는 그런 타로거든요. 황금이 많기 때문에 다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 있어요. 그 걱정이 뭐냐. 여러분 혼자 하신다면 아마 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신다면 또 금방 풀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연애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황제와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연애 연애의 타로 한번 쭉 봐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결론입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남녀가 나무 아래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남녀를 몰래 훔쳐보는 의기소침한 사내가 있고요. 자 그런 것도 모르고 상관없이 이렇게 다시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 또 남녀를 몰래 훔쳐보는 사내 그리고요. 말탄 기사가 여자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양다리 문어다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놈만 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연애 쪽에서 사람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신감이 넘치시고요. 인기가 올라가는 거 괜찮습니다. 물들럴 때 노 젖는 다고 좋아요. 하지만요.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있으시다면 막 여러 사람 벌리진 마세요. 겸손 겸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한눈을 팔고 싶어져도 겸손하게 한 사람만 보고 가는 그런 믿음 올인 필요합니다. 자 키워드 겸손이에요. 자 그럼 역시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아 좋네요. 예. 말탄 기사 예. 황제구 태양이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도 많이 찾아올 거예요. 요 때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름을 가는 게 아쉬워요. 계획을 세우세요. 앞으로 가을 겨울 무엇을 할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 세우시는 계획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태양이고 황제네요. 너무 좋아요. 겸손하시고요. 비즈니스 여러 사람과 화합하면서 같이 일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많이 들어주세요. 연인 연애 너무 좋다고 인기가 올라간다고 한눈 팔지 마세요. 그게 이 여름 여러분들의 키워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응원합니다. 태양이에요. 복타 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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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타